그리스도인들은 여러가지 혼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받는거가 왜 오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당연히 올 것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주를 저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도록 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느냐 라고 묻게 되면 그런 박해 속에도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말도 준비하고 오히려 박해받을 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삼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을 때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필 때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때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의 마음은 앞에 있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고 또 죄를 없앴으로 인해서 다시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나도 죄짓지 않게 해서 죽고 죄짓지 않게 해서 살겠다 그런 옷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갑옷이다 그런 옷을 입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는데 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그 후로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다 그런 갑옷을 입고 살게 되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정욕 우리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생각이나 행동 그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30년 50년도 살 거고 어떤 사람은 내일 하루 믿고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남은 때를 사는데 이제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사는 그런 생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란과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전심전략하라 자 그러면은 이제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예감 문야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탄과 향낙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음란했으면 지금은 음란하지 않고 옛날에는 정욕대로 살았으면 정욕을 하지 않고 옛날에는 술 취했으면 술 취하지 않고 방탄이라는 얘기는 술 취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방탄이고요 그 다음에 향낙은 더 큰 것이 향낙이고 그 다음에 무법한 우상 숭배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는 다 십자가에 못 받고 그런 것은 죽은 것처럼 살도록 해라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요? 환란과 박해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별되고 걸어간 삶을 꾸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해가 뜨면서 날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싸우죠 어둠은 내가 계속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해가 떠서 빛이 오게 되면 나가 그러잖아요 그건 또 이제 낮에 좀 됐다가 저녁에 돼서 해가 질 때가 되면 또 어둠이 찾아와서 그래요 이제 나가 내가 차지할 거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 없는 거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는 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 이렇게 이제 갑옷을 입고 죄 안 짓는데 죽는다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데 내가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4절에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한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너희와 그들 우리 믿는 저들과 그들이라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아니하는 것을 보죠 우리도 여기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성, 숭배 그런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름질을 하는데 극한 데까지 가죠 그냥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갔다 근데 너는 예수 믿어라고 해서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야 우리랑 같은 데로 가서 지옥으로 꼬리 내서 싹 들어가야 되는데 야 네가 왜 거꾸로 가고 있어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그랬죠 야 너 옛날에 나랑 같이 살았잖아 근데 왜 거꾸로 고무신 신고서 이렇게 가 이상하네 라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당연히 겪죠 친구끼리 같이 잘 지내다가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교회 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놀제, 술 먹고 놀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너 예배들로 가야 돼 그러잖아 어 너 이상하네 변했네 그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세요 너 이상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요 이상하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요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믿는 사람이 30%인데 교회에 나온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나오는 사람은 뭐 1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70%, 80%, 90%가 거기서 이제 뭐라 하잖아요 야 너 우리랑 같이 놀았는데 왜 이상하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술 먹으러 가자 근데 난 술은 못 먹어 그러면 또 야 너 옛날에 술 먹었는데 안 먹어 그러잖아 제사상에서 제사드려 저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집안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그냥 쫓아내버려라 족보에서 없애버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회사에서도 소문이 짝나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는 똑같았는데 요즘 이상해졌어 근데 하는 짓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거기서 충돌이나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냐 싫어 그런다니까 싫어 그런다니까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는 어둠에 있는데 빛이 와가지고 어둠을 비춰주게 되니까 야 그거 뭐 눈부셔 그거 싫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꼬지 하게 되는 거죠 야 네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복하겠어 라고 해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고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가난한 거는 기근이 들어서 가난한 것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나 심지어는 재산도 뺏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나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여기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극복하고 나갈 것인지 이제 이런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롯이 그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소돔성으로 갑니다 소돔성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해요 그때 이제 천사들을 보내죠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구원해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롯 너 빨리 나가 해가 뜨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받을 거야 빨리 나가고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니까 나중에 이제 천사들이 끄집어내서 이제 겨우 나왔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천사들은 여기 와서 심판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천사들을 못 알아보고 이 소돔성에 있는 그 롯의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뭐라 하죠? 야 오늘 너희 집에 손님 왔지 근데 남자 셋이 왔던데 내놔 우리가 그 동성연애를 할 테니까 그 파트너가 됐 거야 내놔 그런 거 그러고 이제 이 롯이 아 그러지 말라고 우리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을 내놓지만은 손님을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죄가 아주 안 좋은 죄다 말이야 동성연애가 만연되어 있었거든요 소돔성에 그러니까 여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이런 폐거들이 몰려다니면서 주변에 낙은 애들이 오게 되면 성폭행을 하는 거죠 집단으로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랬어요 우리 딸은 내줄 수 있지만 여기 오는 손님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아요 그때 소돔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19장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몰려온 폐거리들이요 남자들 내놔라 천사들 내놔라 얘기입니다 너는 물러나라 이르되 이자가 로세게 이자가라고 했니 이렇게 멸시해가지고 이렇게 낮추어서 그냥 막 하는 말이죠 욕입니다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들어와서 거류한다는 얘기는 너는 원래 이 동네 사람 아니잖아 근데 어디서 굴러먹어서 들어왔단 말이야 여기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거리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동네 사람 아니야 근데 잠깐 이렇게 머무르는 사람 우리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영주권을 줘서 하는 사람 낙은애지만은 여과서 하는 사람 그렇게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 하는도다 법관이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니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집 손님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안 돼 라고 하니까 네가 뭔데 잘난 척하고 법관이 돼서 된다 안 된다 하느냐라 하는 식으로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롯의 집에 문을 부숴버리고 들어와서 손님들을 폭행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류들은 못 참아요 그거를 네가 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보고 가운나라 판단하고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냐라고 하는 얘기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두움이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막 폭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둘 다 안 믿다가 한 사람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적 전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와서 교회를 나가? 그래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가지 마라 교회다가 헌금하지 마라 그 다음에 믿는 사람 오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오게 되는데 그들의 힘이 더 세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힘이 세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은 별로 안 하죠 그냥 우리는 참고 그냥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지 남편이 안 믿는데 뭐라고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그런데 그런 거는 온전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쪽에서는 그건 공격을 해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그러고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면 야 경관하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보다는 광신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꼭 그 이단의 광신자들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나 교인이나 뭐가 별로 다를 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대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광신자 그러니까 종교병에 걸린 사람 이거를 아주 그냥 사회가 살기 등등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분위기가 살벌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를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 같은 데서는 성경을 지참하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이런 거는 아주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법으로 정해가지고 자기들의 통치에 방해가 된다 주체 사장하는데 반동이다 반대하는 거다 해가지고는 무조건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런데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이 우리를 꼭 책망하는 것 같고 우리를 가르치게 하라는 것 같고 니들은 천사하면 우리는 악마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분 나쁘다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그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 있는 것만 보고 탈을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변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잘못하라고 하는 말씀은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더군다나 성령을 받게 되면 악령을 받게 되면 술 먹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이런 대로 가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반대로 가거든요 죄는 안 짓고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성별하게 사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하네 라고 어떤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거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안 믿는 사람들도 나는 참 교회를 못 나가지만 교회 나간다 하더라도 나쁠 건 없겠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악하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제 박해받는 시대에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야단이 나서 그렇게 우리를 해코자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그런 일에 대해서 죽어야 돼 그런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그거를 자꾸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좀 얌전하게 다니고 좀 이렇게 눈밖에 안 나게 다닐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자꾸만 의기소침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근데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바른 길을 가고 있는 데 대해서 포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따르는 대로 그냥 간다 뭐 개가 짖으면 개가 짖는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지 뭐 하러 그거 개 꼭 입 틀어막고 개 죽이고 가야 되겠어요 뭐 그럴 건 없는 거예요 개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그런가요? 사실 뭐 신경 쓸 거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한때는 굉장히 불량하고 품행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장날만 되면 시끄럽게 하는 주인공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소문이 나니까 장날에 이렇게 왔더니 뭐라 해야 사람들이 저거 한번 우리가 결협해보자 옛날에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바가지 그냥 갖다가 부어버렸대지 그러니까 김익두가 뭐라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옛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멀쩡한 사람 자기가 가서 물바가지 붓고 행패를 부렸잖아 자기가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하더라도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뭡니까?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그러니까 니들하고 내가 상대 안 한다 니들이 뭐라 하는데 해서 내가 하고 그런 거 안 한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할 거만 하고 그냥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또 우리가 이기는 그런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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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라고 저 사람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충돌을 했잖아요 충돌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 미래를 생각해 보고 정신 차리면 우리가 판단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악한 자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 교회를 해코지하는 자들 저 사람들의 미래가 뭐냐? 라고 할 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실대로 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법정에 와가지고 있는 대로 다 시인하게 되고 자기 말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너 교회를 뭐 하러 나가니? 교회 가면 밥 주니 떡 주니 뭐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다 와가지고는 유리창에다 돌 던지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 그럼 그런 사람도 너 한 거 해봐 라고 하니까 나는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어느 계에 가서 유리창, 돌로 유리창을 깨버렸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런 거 하잖아 그런 거를 다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그들이 악한 자들이, 안 믿는 자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앞에서 사실대로 다 고백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징발할 필요는 없어 내가 믿는다 했더니 와가지고 뭐라 뭐라 하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일일이 다 싸우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내 죽었네 하고 그냥 우리가 할 도리 말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온갖 짓을 다 했는데 무탈하고 아주 앞날이 막 영광 있고 하냐? 그렇지 않다 딱 와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한번 말해봐라고 한다니까 법정에서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바울도 로마 감역에서 이제 순교 당할 때 법대로 너는 사형이야 라고 하니까 참수형으로 바울은 죽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이 앞에 캄캄해가지고 내가 뭐하러 예수 믿어서 이런 꼴을 당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죠? 바울은 뭐예요? 내가 죽고 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앞으로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생각했다고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벌어질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돼 그걸 생각하면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라면 먹으면 되지 근데 먹어서 이익될 것 같으면 먹고 먹어서 탈락할 것 같으면 먹으면 안 되지 그죠? 돈도 막 쓰고 싶으면 쓰면 돼요 나중에 카드 막아낼 재간이 있으면 써 근데 막지 못할 것 같으면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이걸 했는데 CCTV에 딱 찍혀가지고 교통 범칙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돈 많으면 달려라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이 교구를 맡게 되면 지역으로 편성이 돼 있으니까 강남에 있는 교회가 강북에 있는 교구를 맡게 되니까 그 목사님은 매일같이 출퇴근을 성수대교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과속을 얼마나 했는지 그 범칙금이 날라왔는데 듣는 말로는 수십만 원이 날라왔다 하도 많이 찍혀서 달릴 때는 달리지 그럼 나중에 찍힐 때는 찍히는 거야 그럼 나도 물어내야 돼 그럼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이 없으면 못 가 누가 법을 지키겠어 법 지키는 사람이 이익이니까 법을 지키는 거고 법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니까 법을 안 지키는 거지 법을 안 지키면 손해본다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심판하실 예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통틀어서 다 돌멩이는 심판할 거 없어 돌멩이가 무슨 죄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것들은 다 생각이 있고 움직였기 때문에 뭔가 의지적인 활동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산자와 죽은 자 그대는 뭘까? 짐승들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잡아먹은 사자랑 잡아먹힌 토끼랑도 아마 갖다 놓고 하나님이 한 번쯤 묻겠지? 우리 관심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너 한 마리만 먹으랬는데 왜 두 마리 먹었어? 그러면 뭐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천사들하고 악마들 천사들하고 마귀들도 산자와 죽은 자 앞에 서요 그래서 너는 왜 마귀 짓 했니? 라고 하니까 할 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고 천사들은 수고했네라고 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돌멩이 이런 거는 별로 죄가 없고요 금반제나 다이아도 별로 죄가 없어요 그런데 금반제 끼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반제 끼었어 이렇게 막 자랑하고 이런 거는 나중 가서 너 왜 이렇게 자랑을 했니? 그런 거 한 번 물으면 다 보내야 돼 금반제 없다 해가지고 슬퍼할 이유 없는 거예요 나중 가서 묻질 안 해 그냥 금반제 안 끼었으니까 안 끼었으니까 물을 것도 없잖아 돈 마찬가지라니까 돈이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돈 가지고 해코지하는 사람은 너 돈 줬더니 뭐 했니? 라고 하잖아 너는 돈 줬더니 조금밖에 안 줬는데 너무나 알뜰하고 잘 살았네 그러면 칭찬 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서 돈 때문에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재산 팔아가지고 좀 가난하게 사세요 별로 탈반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탈락할 게 많습니다 먹고 쓰는데 너무 많이 썼다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 좀 줄 수 있는 데는 안 줬다 그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그냥 없으니까 뭐 내가 그냥 겨우 끼니 가지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큰 심판이 없겠죠 그렇다 산자와 죽은 자라니까 심판의 대상이 그래서 이거는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디모데부스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내가 죽어서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 죽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라는 얘기는 오늘은 사형당하는 날입니다 목쳐라 해가지고 사형당하는 날인데 그날은 더 데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의의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바울은 억울하게 죽었네 근데 왜 죽었을까? 보금전화도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죽었네 그러니까는 멸류관 너는 참 귀한 일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미래를 생각하니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었겠어 막 이렇게 앙심을 품고 이를 갈면서 막 원망하면 죽었겠어 웃으면서 죽었겠지 그러면은 네로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바울에게 참수형으로 사형을 시평해라 라고 했으면은 네로가 그날 자기가 한번 큰소리 쳤으니까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는 다 죽여라 라고 했으니까 내 세상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 세상이지만은 그날에 갈 때는 뭐라 하겠어요? 의의로운 재판장 앞에서 너는 왜 바울에 목을 쳤니? 라고 할 때 네로가 어떻게 돼? 망했지? 망했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고 안 믿는 자에게는 겁나고 두려운 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딱 보고 살아라고 내가 지금 교회 가니까 야 뭐 교회 가면 먹을 거 주니? 뭐 국수도 주긴 주지 먹을 거 주니? 교회 가면 뭐가 잘 되니? 그러고 빈장거리고 하잖아요 입 터졌으면 말해라 그냥 근데 우리는 한 소리 들어서 기분은 좀 나쁘지만 기분 나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정도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상 받는 거예요 그죠? 팔복 했잖아요 팔복 했잖아 의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나한테 욕점 많이 하고 나한테 좀 많은 그런 박회를 해라 사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과서 상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별 신경 쓸 거 없어 하거나 말거나 내 할 일 하면 되지 뭐 신경 써? 감옥 갈수록 좋은 건데 근데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은 지 멋대로 하고 막 지가 다 휘두르는 것 같고 뭐 할 말도 안 할 말도 다 하잖아 쏙 시원하지? 근데 나중에 쏙 시원한 게 뭐예요? 아주 쏙 다 죽을 일이지 내가 그때 그런 거 해가지고 너는 왜 그랬냐고 뗄 때 거기에도 책벌이 있게 되면 그래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천국의 상급도 등급이 있는 거고요 지옥의 형벌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제일 많이 상 받겠어? 순교한 사람이 상 제일 많이 받겠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나 기름져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옆에 헌신도 안 하고 그 사람하고 내 목숨 내놨어 이런 사람이 똑같겠냐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상 제일 많이 받죠 그래서 악실적인 사람은 뭐예요? 뇌로 같은 사람 세상에서도 죄 많이 준 사람은 사형이잖아 그러면 천국에 가면 죄 많이 준 사람이 상 받을까? 당연히 하나님 옆에 심판을 받겠죠 근데 그 등급이 있잖아요 등급 중에서 어떤 등급이 제일 클까? 교회 해코죄하고 믿는 사람 해코죄하고 이런 거가 제일 등급이 제일 큰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면 돼 이 사람이 세상 범죄를 해가지고 잡혀갈 사람 아닌 것 같아 지금 살인자는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악독한 거야 믿는 사람만 만나면 성질이 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하나님 교회만 보면 불붙어가지고 해코죄를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멀쩡한데 그런 종류가 있어요 영적으로 독사들이 있어요 악학이 그지없어 교회에도 예수님 제자가 열둘이잖아 열둘 중에서 하나가 가론유다야 그러니까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있다니까요 진짜 교인이 아닌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해코죄하게 되면요 그게 더 해로운 겁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이 왜 암이요? 암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요 사람의 아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악종으로 변하게 되니까 암이 되는 거야 그럼 암이 어디서 생기겠어? 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지 바깥에 있는 암이 무슨 암이요? 내 몸 안에 들어와야지 암이고 내 몸 안에서 여기 정착을 해가지고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사람의 목숨을 먹을 정도가 되니까 이게 위태로운 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 중에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가론유가 제일 나쁜다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딱 그 다음 교인 중에 뭐예요? 교인 중에서 배교한 사람이 있죠 교회 가도 별거 아니래 그럼 절감 가면 별거 있냐? 나이트 걸러 가면 별거 있어요? 그럼 성경 별거 아니래 아니 그러면 당신이 책이라도 써봤어? 책이라도 읽었어? 책도 안 읽어요? 끽해봐야 유튜브요 유튜브도 웃기는 소리하거나 혹은 희한한 소리하거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저도 핸드폰 우리 영상 때문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 밑에 쭉 붙는 것 중에 어느 날 이렇게 올라왔다고 먹었냐 스님이 한때 많이 나오더니 요즘은 스님이 안 나옵니다 저한테 스님이 안 나옵니다 교회 찾으면 밑에 스님이 막 나오고 그래서 며칠 전에는 황당한 게 올라왔어요 김여정이는 죽었는데 지금 있는 김여정이는 가짜다 뭐 이런 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뭐 알아보나 그러다가 자꾸 뜨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김여정이 누군지 알아요? 김정은이 동생 북쪽에 여기 생겨가지고 있잖아요 욕하고 뭐 지금 뭐 풍선 날리고 할 때 보면 남한 것들이 쓰레기 먹어라 해가지고 보내고 김여정이 나와서 말하잖아 근데 김여정이 죽었대 그래서 그걸 좀 들어봤는데 나중에 중간 정도 보다가 말았어요 내가 이런 거 뭐하러 김여정이 죽었는데 처형당했답니다 거기 말로는 처형당했는데 지금 있는 김여정이는 가짜라는데 근데 김여정이랑 닮은 사람을 불러다가 성형수술했대 그래서 이거를 제보하는 사람이 자기가 당사자라는 거야 북한에서 성형수술 1등이래 근데 어느 날 불려가서 너 이거 해라 해서 보니까 김여정이 얼굴이랑 똑같이 만들라 해가지고 그거 수십 명을 성형했다더라 우리가 훈련시켜가지고 김여정이 역할을 대리한다라 하는데 그것도 못 믿는 거지 아무튼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데 근데 나중에 선한 사람들은 선한 대로 상이 있는 거고 악한 대로 악한 사람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악한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랑 통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야 혹은 교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 교인 중에도 말이 교인이지 그건 뭐 가롬유다도 들어와 있지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들어와 있다고 똑같이 했는데 어떻게 이단이 된다 이단이 그리고 이단은 또 열심히 해요 근데 교인들은 또 열심히 안 해 교회 와서도 열 가지를 좋은 거 보라고 하면 안 보고 꼭 나쁜 거 하나만 집어서 화장실에 갔더니 여기 지금 더럽네 그런 거만 꼭 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한 번만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한번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가 참 목마르잖아요 목마르잖아 어디 갔을 때 우리가 뭐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갔다 갈 때는 많은데 가고 싶지가 않아서 못 가네 금강성도 19경이라는데 금강성 하면 갔다 그러면 금강성 가서 보는 건 잠깐이에요 그죠? 산에 올라 저기 설악선 그리 너무 흔합니다 설악선 가는데 두 시간 반이면 갑니다 가가지고 차 딱 세워놓고 도덕도덕 올라가서 해별까를 타면 금강성에 올라가는데 뭐 거짓말 좀 붙이면 세 시간이면 올라갈걸 한 번 갈래요 저랑 같이 지금 출발할까? 세 시간이면 그 설악선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볼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지만 그런 걸 보지만 보고 나서 느끼는 건 뭐예요? 보고 나서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는 뭐 해외로 가고 그럴 때 보면 비행기 타고 막 가서 뭐 하고 가는데 그래서 그거를 잘 보려고 그러면 그냥 집에 앉아서 바티칸을 갔단 말이야 로마에 그러면 막 줄 서서 가는데 저도 한 번 갔는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줄 서서 한 시간씩 대기하다 밀려서 나가서 들어가서 밀려서 나온 기억밖에 없는데 영상이 있으면 지금 바티칸에 대한 영상이 있으면 꼭 가서 보는 것보다 집에서 영상으로 보면 훨씬 더 잘 볼 텐데 책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데 남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악한 자들이 온갖 걸 다 한다니까 그렇지만 다 찍히고 다 그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볼 때 저 사람의 미래가 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경 별로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실 짓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차분하게 되겠다니까 거기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돼? 위로가 되지 뭐예요 위로가 되지 뭐예요 그래서 법이 좀 있으면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법이 법대로 집행되면 위로가 돼요 나는 세금 내서 또박또박 세금 냈어 그럼 나는 위로가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세금 냈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다 탈세했어 그런데 세금 걷어서 국가에서 다 거덜 냈어 엉뚱한 데 다 써가지고 그러면 안 좋은 거지 마음이 우리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도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 죄 짓는구나 그런데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그냥 우리 마음을 위로가 되지 죄 짓는데 상밖고 그럼 뭐예요? 우리도 죄 짓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 흔들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로 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변하두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의 끝은 뭐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 그날은 오늘 아니에요 오늘은 며칠이에요? 10월 며칠이에요? 2일이에요 10월 2일이에요 그날은 언젠지 몰라요 근데 그날에 다 하나님 옆에 심판 받는 자리에 쓴다고 생각하면 오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행동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 데서 우리가 굴복하거나 혹은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그날에 오늘은 10월 2일이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도록 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은 그때 가서 다 이의실집고 해가지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 육제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보는 건 뭐냐면 믿다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다가 하나님 믿어서 이미 천국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됐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한 번 나게 되면 강간하면 70이고 80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죽음이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단들이 나올 때 이단들은 쓸데없는 데다가 강조점을 두면 거기에 현혹되면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안 죽는다 뭐 이래가지고 허경영이도 그러나 뭐 한우국인가 뭔가 그러고 온갖 다 하거든요 이상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믿다가 다 죽습니다 아멘? 죽기 싫어요? 또 믿다가 안 죽는다 이런 데 또 간다니까 믿었다 죽어 죽는데 나이를 얼마나 먹고 살지는 몰라요 모세는 120인데 건강했고요 예수님은 30대 십자가형으로 죽었고요 바울도 50대 60 안 돼서 죽었죠 그러니까 병약하기도 했고요 바울은 평생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살지 어떻게 죽을지는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뭐 순교하더라도 참수형으로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요한 같은 사도는 그냥 늙어서 자유한사했다고 특별한 사건 없이 대부분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고 때로는 뭐 사고로 죽은 사람도 있죠 사고로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감리교회에 와가지고 선교했는데 얼마 못했어요 그런데 목포가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온 것도 다 있지 그렇죠? 또 선교사 자녀들은 요아 사망 어려서 한 살, 두 살, 세 살 죽은 경우도 많고 선교사 자녀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는 심판을 받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지는 죽었지만 우리 영혼은 죽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게 멸절이에요 영혼이 아예 없어진 거야 이거는 사실은 공산당이나 유물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육체는 기능을 하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멸, 멸 없어진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영으로는 어떻게 될까 할 때 영으로 뭐 어디 딴 데 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나면 죽은 사람들을 모시잖아요 신 모신다 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막 모시잖아 그러니까 날마다 모시는 게 좀 힘드니까 제삿날만 불러가지고 밥 주지 제삿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올래요 안 올래요? 죽어서 자손들한테 야 제삿날 꼭 나 불러다가 밥 좀 주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러고 죽은 거야 우리도 그거 할래요 안 할래요? 죽었는데 밥만 있겠어 없겠어? 살았어도 밥만 없는데 뭐하러 죽어서 밥만 있겠어? 그리고 하루만 먹으면 또 364살 굶어야 되잖아 죽은 귀신도 배고파서 불쌍하다 그렇게 딱 보면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떠돌아다닌다 하잖아 구름 떠돌아다니지 말이야 영적으로 떠돌아다닌다 어디 가서 그래가지고는 귀신들이 붙었다 하지 귀신들이 그럼 여기서 붙었다 자기 붙었다 하잖아 그렇죠? 귀신불이 나타났다 하고 그러니까 귀신 좀 나타나는 데 가서 사람들이 꼭 흔적을 만들거든요 야 이 돌은 귀신이 붙은 돌 같아? 이 나무는 귀신 붙은 것 같아? 이 집은 귀신이 붙은 것 같아? 뭐 이래가지고 그러잖아 그런 거 없어 떠돌아다닌 귀신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한국에 모아놨죠? 안 믿는 사람들 영혼들 믿는 사람들 영혼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영혼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죽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따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는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 맞죠? 네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거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내 몸 안에 우리 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버리면 우리 영적으로도 힘들어 그걸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집 한 살림을 하잖아요 몸과 육체가 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해 교회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힘들어 그래서 차라리 뭐 하다고? 우리 몸을 벗어나는 것이 좋아 우리 몸이 벗어나게 되면 먹을 거, 아플 거 그 다음에 뭐 힘든 거 그 다음에 자식 걱정, 세상 걱정 김정은이 걱정, 김영일장이 걱정 이런 거 안 하잖아 요즘에는 또 걱정거리가 하도 많으니까 집에서 반려견까지 키워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에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살아있을 때는 가서 병원에 가서 CT 찍어야 되는데 사람보다 더 비싼가 봐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잘한다 근데 우리가 육체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런 거랑 다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욕을 듣잖아 안 믿는 사람한테 야 술 한 잔 해야 하는데 왜 나 안 해 그러면 또 왜 그래 야 우리 놀러 가고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로 간다는 거야 너 왜 가? 막 이러고 듣잖아 근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칭찬을 받게 되고 하늘의 위로와 상급이 있게 되는 그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똑바로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 부하기도 살 수 있고 어떤 나라는 부자 나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국가에서 생활비가 나와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국가가 못 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전 세계로 파출부로 나가는 거예요 필리핀 불성에 한국 와서도 100만 원 준다니까 도망가 버렸어 1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와서 공부해서 와서 뭐 하니까는 그것보다는 여기 그냥 불법 글로 나가면 거기서 돈을 더 받는가 봐 사라진다니까 왜냐하면 그거 번져 뽑아서 가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비용도 안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복잡해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딸이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왔는데 시험 쳐가지고 뽑혀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파출부하러 가정도우미하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사실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뭐 미군들 따라다니면서 쪽글의 기붐이 그래가지고 진짜 쪽글에 던져줬어요 그런 거를 보신 분들은 잘 사는 동네고요 그거 못 본 사람들은 아주 한천 오지에 살았다고 생각하십니다 불쌍하게 사는 사람 저희 제가 살았던 고향에는 경고선 철도가 지나가는데 기차가 서요 기차가 설 뿐만 아니라 열차들이 이렇게 약간 교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게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보다 뭐냐면 군인들 이동이나 군수물자 이동이 처음보다 열차에다 싣고 가요 땡크도 싣고 가고 미군들도 그런 거 하고 가다가 거기 서잖아요 그러면 일반 승객 열차들 먼저 가거든요 대피한다 그래 그러면 군인들이나 이런 거나 한 시간 두 시간씩도 서 있고 그래요 차 지나가려고 그러면 철도가 한정했으니까 그러면 미군들 인데도 가가지고 초콜릿 기분이 그러면 초콜릿도 주고 생각해보면 지금 되게 기분 나쁜 일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쫄쫄쫄 따다대면서 저는 안 했어 동네 애들이 하더라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불쌍하냐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틈 바구니에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야 돼 아멘 그거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중심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내가 지금 부산 가느냐 목포 가느냐 딱 그 방향을 정해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방법이 문제예요 비행기 타고 갈 거냐 KTX 타고 갈 거냐 아니면 고속도로 승용차로 갈 거냐 방법이 문제야 갈 때 이러나 저러나 갈 때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차가 막힐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 그럴 때 앞에 있는 걸 놓고 생각해 보고 가면 큰 이게 이탈이 안 생기는 겁니다 크게 그런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조석으로 조석으로 그냥 손바닥을 뒤집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막 등대밀어서 너 교회가 교회가 이런 사람 잘 없잖아 그리고 우리한테 막 칭찬을 하고 와서 막 그렇게 잘 없잖아요 대부분다면 시큰동하거나 대부분다면 굉장히 안 좋게 보거나 이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믿으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내 믿음을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켜나가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보여주면서 교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이 은혜가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먹어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녹았다가 얼리면 그거 아이스크림이 아니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나면 뭐죠 꼭 물 먹고 싶죠 콜라 먹고 나서도 물 먹죠 목마르다 해서 콜라를 먹잖아 근데 먹고 난 뭐예요 또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밥 먹고 커피 먹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꼭 밥 먹고 나면 그래요 아 커피 한 잔 할까 안 좋은 거예요 밥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 안 됩니다 2시간 3시간 후에 원래는 먹는 게 맞는 겁니다 소화도 안 시키고 카페인 때문에 흡수도 다 방해하고 더군다나 철분 방해하고 그러니까는 비싼 거 먹어가지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냥 다 나가 근데 꼭 그러잖아요 밥 먹고 나면 커피 안 돼 또 달달한 믹스 커피를 또 해가지고 달달한 설탕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건가 그런데 저는 은혜가 달달한 은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당장에 아이스크림처럼 오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좀 딱딱하지만은 건강하게 먹는 밥은 신살밥이 아니라 현미잖아 그럼 현미 먹는 게 맞는 거지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라고 미래를 많이 먹으면 빨리 가십니다 많이 먹으면 빨리 가십니다 소식으로 해서 잘 관리하면 오래 사십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맛있다 해서 많이 먹어버리면 빨리 가요 그러니까는 소식을 해서 천천히 해서 미래를 놓고 보면은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을 때 뭐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믿는 사람들한테 막 박해가 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둘러싸여가지고 뭐라 뭐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죽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에어컨이 은혜예요 지금 겨우 하고 있는데 좀 있으면 에어컨 키면은 막 살이 차갑다고 난리가 납니다 에어컨 꺼달라고 이거 한철입니다 한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다 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뭐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용기가 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가 뭐냐 교회 위로가 교회 위로는 그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갔더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옆에서 나는 이렇게 영생에 참여하는 복락이 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엎어져가지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 옆에서 네가 한 말대로 행실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다 그거 생각하고 가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로 세워나가고 말씀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가 뭔가에 대해 그거를 똑바로 잡을 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평등하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나오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똑같이 살자고 그런 게 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게 평등하게 안 되는 거 아시죠? 교회에 와서도요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성도들이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소득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많이 버는 사람이랑 못 버는 사람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건강한 사람이랑 건강히 사는 사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난치병을 앓고 있거나 정말 알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참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내가 스스로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세한 어르신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옆에 가게 되면 질병이나 가난이나 눈물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복지가 있다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꼭 환자가 와서 해야 되겠어 교회 황금하는데 날품 팔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성도들이 교회 살림을 지고 나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거 깨달아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없는 사람이라서 그거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걸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세 보면 그랬잖아요 부하기도 마읍시고 가난하기도 마읍시고 부자라고 잘난 차가거나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지 마라 하루아침에 망해요 까불지 말고 와서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와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해서 교회 가도 먹을 것도 없더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과부의 집에 3년 6개월 동안 양식도 주셨거든 근데 설령 내가 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네가 배고픈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 지켰으니까 하늘에서 배부르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금이 있다면 차라리 부자되가 용목당보다 가난해가 천국들에게 낫죠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해서 천국들에게 가기가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위협을 당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갈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우리에게는 적당한 우리에게 합당한 상금이 있는데 여기 중심에 흔들림이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 주님 앞에 안이 믿는 자들은 다 이실직과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영생의 복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우리의 앞날의 삶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